힐꽃만 합니까 애들 지금 반반씩 갈렸거든요 애들 옷 잡겼고 바돈보 저 파이트 세팅 아니고 패임 섞여있습니다 힐러 M블라이트 M이 저거 버식이거든 얘네 헤비 메이스 두개에요 저 왕실 받는다 이거 블레이지 바말로 한다 블레이지 바말로 한다 조심해 블라이트 빠졌어요 X가 에넘이 힐러 X가 폴리힐러 X가 폴리힐러 그리고 그 뒤에 블레이지 하나 들어와있었어 쟤네 저거 빠졌다 가는길 저기 W 깔아줄게 한 번 수석 들어가봐 여기다 끈기 걸어놨거든 로우에다가 얘네 M M M M M 저거 플레이드 빠졌어 M부터 빠졌어 Mm Mod 저 핑쪽이 M M CUT BL, BLUH red gewane 오ie 그 Sheik 너는 계란 우우 저 핑은 뭐예요 ssp? 저 한 명 추노 하고 있다는것 같은데 음 근데 다 런잉가 올라갈 어 저 탱크에 Fa케러 여기 보내줘 왼쪽의 줄리 둘 확인 왼쪽으로 가는 줄 디디디디디디 신발 헷갈려야 해 신발 빨리 해야돼 신발 빨리 해야돼 신발 빠졌음 이거 잡으면 됨 신발 빠졌어 신발 빠졌어 힌트 안되나 나는 줘버놨어요 얘 신발 포즈당했어요 이거 E 있을꺼거든 핑핑핑핑핑 야 스태시 재킹? 반대로 간 거 몰라요 반대로 간 거 몰라 아래로 간다 이름 오일어났다 섞어서 들어갈게요 위에 막아서